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즉 부모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재산치득에 특히 부동산치득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려가지고 재산을 치득했는데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아 이거 편법 증여다 라고 해가지고 국서청에다 통보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사에서 증여서 과세하라 라는 식의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납세자들이 금전을 어머니한테 빌리는지 부모한테 빌려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고 세무사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법적 근거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합니다. 뭐든지 세법은요 법리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려면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리에 따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정법 기본 통칙에요. 45-34-1 1항 4호 이쪽에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내용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그 4호에가 재산치득일 이전 차용부채로서 0,10조. 그러니까 상정세령 10조의 방법에 따라서 입증된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세법이 자금 출처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간섭하느냐 이거에요.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에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내 돈 가지고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돈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빌려서 하는 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고 세법에다가 집어넣어놨다 이거에요. 그 4호에 보면 시행령 10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그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단서를 달아가지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관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뭐를 집을 한 채를 취득하는데 부부간의 별산제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내 명의로 이렇게 취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돈 좀 빌려가지고 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 그러면은 남편한테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세청이 당신은 이 돈을 어디서 놨느냐 아파트 취득자가 어디서 놨느냐 아내한테 내가 빌렸다. 아 부모한테 빌렸습니다. 아 그건 내가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아니 나는 아니 여기다가 계약서 쓰고 정확히 계약서 쓰고 부모가 확인해 주고 거기다가 적정 이자율 해가지고 4.6%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아 나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 세무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해. 아니 도대체 그럼 근거가 뭡니까? 아 우리 상증법 기본 통칙 애규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 배우자끼리의 금전소비대차 부모 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을 안 하겠다.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게 통칙에 있습니다. 통칙에. 아니 그러면 이 통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규입니다. 그러면 애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리해신 인터넷 지리해신이라든지 국세청 전화 콜센터 상담 이런 것도 다 애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더 이상. 예전에 보면은 이게 기본 통칙은 애규가 맞아요. 그런데 인터넷 서면지리해신 이런 거를 전부 다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다 그것도 애규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서면지리해신 이런 거는 전부 다 애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람들이 감사하러 나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애규해. 우리는 애규에 따라서 했습니다. 애규에 따라서 했습니까? 애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칙은요. 상의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법률이 있죠. 그러면 상정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령이 상정세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 상정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애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만드는 거죠. 이거는 누가 만들어요? 이거는 규칙이니까 국세청장이 만들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 애규는 누구냐? 애규는 자체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의법에 항시 저촉되면 안 돼요. 애규는 규칙에, 규칙은 령에, 령은 법률에 저촉이 되면 안 돼요. 법률은 헌법에 저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사적자치원칙이고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부인하는 근거가 뭐냐? 애규가. 그러면 이거를 부인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이상 말하지 마라니까요. 나는 그냥 법대로 아는 거예요.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지금 현재 세정현실이 다 이래요. 그러면 불복을 한다 하죠.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불복할게요. 하면서 이제 불복합니다. 그런데요. 불복을 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불복을 해보세요. 3년에서 5년 걸리고 돈 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끝끝내 내가 억울해서 내가 불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불복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상정법에 상정법 41조의 4 41조의 4가 뭐라고 돼 있냐면 금전무상대출 무상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은 증여로 판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대출을 나는 이게 대출이라는 의미가 무상대여인지 대출인지 대출은 은행에서 말하는 걸 대출을 하고 개인 간에 뭐 이렇게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대여라고 나는 배웠는데 세법에는 이게 대출이라고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규정이 그러면 이 대출의 정의 개념이 또 2조에 있어야 되는데 이 대출의 개념은 또 없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사들이라든지 대법관들도 다 대출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나한테 무슨 사건만 있으면 내가 여쭤보고 싶은데 나한테 이런 직접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냥 대출을 하고 대여의 의미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거를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예전에는 특수관계자만 이렇게 했는데 2013년부터 비특수관계자의 무상대여부분을 대부분에서 깨져버리니까 자꾸 폐소하니까 국세층이 바꿔버린 거예요. 타인에 대한 대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비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빌렸어요. 대여를 했다 이거예요. 대여를 했으면 대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아유 부모 이게 부모다. 부모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이걸 부인한 근거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대여를 했는데 이자를 안 줬어. 그러면 이자를 안 주면 이 적정 이자율을 4.6%로 보고 우리가 이자 상당액을 과세하겠다.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그 규정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보면 비특수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부인하는 최상취득자금 자금 출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 규정이 도대체 어딨냐 이거예요. 왜 규칙 마음대로 애교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시행령 법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느냐 좀 내놔봐라. 없어요. 그나마 이건데 이것도 부모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 자체가 규정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이자가 천만 원 그러니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해가지고도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억 고박이 만약에 3억을 내가 부모로부터 빌렸어요. 그러면 4.6%죠. 4.6%로 계산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요. 1380만 원이 나와요. 1380만 원이 나오니까 천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증여세 증여세 재산 가액이 된다. 증여세 과세하겠다. 그러면은 성료는 증여재산 가액이 5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미성료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죠.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해버리고 2천만 원 공제해줘버리면은 증여재산 가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은 이제 기존에 5천만 원 공제를 다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러면 1380만 원이 새로 생겼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죠.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이게 2억 1,700만 원 곱하기 4.6% 하면은요. 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을 부모로부터 빌리면은요. 일단 그 이자 안 줘도요.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법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이 이자를 이런 식으로 과세해라. 4.6%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근거 규정인지 규칙에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거 그럼 이 그 근거 산정 근거 좀 내놔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4.6%가 맞다. 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자 상당액만 어떻게 됩니까? 과세하라는 거예요. 이자 상당액만 그러니까 금전소비대차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과세관청 세무공무원들이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부모의 토지를 토지를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상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공사비도 4번에 걸쳐서 공사비를 빌렸어요. 공사비를 빌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사비를 빌렸으니까 이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식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공사비를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증여로 봐버린 거예요. 증여로 증여로 봐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식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합니까? 저 계약서 분명히 있고요. 계약서 있고 이자 약정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 너 안 줬잖아. 안 줬으니까 우리는 증여야. 너 그냥 그 금액 공사비 전체가 다 증여로 볼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계약서 썼다니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썼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아 불복해? 그러면 그래서 불복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불복을 가니까 다행히도 법원에서 감정을 한 거예요. 법원 감정 법원 감정을 해가지고 이 소비대차 계약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보면 소비대차 계약서 보면 도장 꽝 찍은 거 그거를 무인을 빡 이렇게 손으로 해봐요. 세무조사 당시에 이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런데 이제 이게 법원 감정을 해보니까 소급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진실된 계약서가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적혀있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이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있으니까 구글을 이거에 대해서는 소비대차가 맞다 이거예요. 이 금액 전체를 왜 증여로 보느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적은 거예요. 소비대차를 계약을 이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 법률관계로 한 건데 국세청은 이거를 증여법률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증여법률관계로 그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법적 형식을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참 이 요술이죠. 요술 이런 식으로 하면 세무공무원은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대로 이게 너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모르면 법률을 모르면 오히려 더 능력을 발휘해버리잖아요. 증여를 봐버리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머리 꼴짝 꼴짝 정여가 맞잖아 실질이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실질로 증여를 보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것이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이야. 아 실질이 뭐예요? 그 이상 또 물어보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야 경제적인 실질이잖아. 네가 이익 맞잖아. 이익 맞으니까 그냥 증여야. 세법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니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장하겠죠. 그런데 남 일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판결문 적게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실질로 보면 소비대차 법률관계 증여법률관계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다 증여를 봐버리고 실질에 따라 실질에 따라서 본다 하면 내가 그렇게 보는 사람한테는 증여가 되고 그렇게 안 보겠다는 사람한테는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은 법적 실질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실질로 보려고 하면 법리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강론부터요. 총론부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실질의 개념이 나온다.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냥 경제적인 실질로 편하게 해버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승소를 했죠. 승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 토지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을 안 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맞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는 세무 공무원들도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아 실질에 따라서 내가 증여를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해가지고 그게 부실과세가 돼가지고 3년 5년 걸려가지고 부실과세가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 우리는 소송에 가서 지는 거는 상관없어. 그냥 행정심판 이전에만 앉으면 돼. 그게 피드백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과세하고 불복하라 라는 식이고 그러면 근거를 말을 해주세요. 직계 좀비 습관의 소비대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교에 있다니까 기본 통칙 이상 그럼 기본 통칙 이상의 근거 법령 말해주세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가 알고 일단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뭐 하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자금 출처 이런 재산치득자금 자금 출처 증여 추정 금전 소비대차 이런 부분들이요 진짜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있는 판사분들 이런 분들도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고 무슨 부동산 하나에다가 온 나라의 국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지 인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라 전체가 이게 파이가 경제라는 파이가 더 커지는데 국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부동산 하나 이렇게 때려잡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법부가 빨리 이거는 정리해줘야 된다. 법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